아 아 아 우리 학교에서 하는 준비가 우리 영주사 저희 서비자님에서 정신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시고 뭐해? 이런 방법도 지내줘? 사실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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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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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올 한 해가 생애 베스트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